1년 전부터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걸 이번에 계획을 좀 잡아서 멤버들과 좀 다 같이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꽁꽁 숨겨놨던 보물과도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아직 방송에서도 소개된 적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대신이 계획에 따라서 손을 잡으면 아기 보관하고 있어요. 두번째는 미끄러워, 안쪽으로 눈이 잘 붙어있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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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야, 어디 가서 뭘 사야 돼? 빨리 뭘 사자. 편의점을 먼저 가고서. 도시락, 야. 미난 언니 컵라면은요? 컵라면 안 돼. 지금 도시락 사야 돼, 도시락. 아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편은 내가 갖고 있는데 애들 왜 뛰는 거지? 여긴 그냥 식당이지. 여유가 있는데. 어디요, 어디요? 어디 도시락을 샀다는 거야? 많이 신났나 보다, 애들이. 애들이 많이 신났나 봐. 저렇게 뛰어갈 게 아닌데. 제육볶음 납치볶음. 떡갈비. 나는 그냥... 전 불고기 도시락이요? 나는 불고기. 불고기 도시락 두 개랑요. 언니, 뭐 드세요? 뭐 먹지? 얘들아. 숙연이 뭐.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냥 언니 일단 여기 사자. 일단 시켜놓고. 네, 네, 네. 우리가 딴 데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어디 뭐, 어디 뭐요? 내가 계산하고 있어. 저기 파타이 하나만 주세요. 미란아. 매운 어묵 하나랑 참치. 파타이 하나 시켰어. 어? 저기 만들어서 시키러 갔는데. 그래. 그래? 뭐, 멋있겠다고? 꼬마 참치랑 매운 어묵. 그래, 그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주 상다리 부러져요, 상다리 부러지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라베띠. 야, 이거 뭔데 이게 맛있게 생겼냐? 파타이, 파타이. 배 많이 고팠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 비주얼 봐라, 야. 어머, 이거 아니 먹을 수가 없다, 야. 어머니, 방금 약간 눈알 나오는 거 같아. 잘 시켰지, 파타이? 응, 잘 시켰다. 근데 일단은 뭐. 너무 맛있어. 특상이야. 형아. 어? 먹어도 놓고 먹어. 너무 달아.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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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새벽에 가야 되니까. 그게 왜. 응, 바로 배 타고 운동할 거야. 밤에도 가요? 야경을 보러 가면. 배 타고 가면 야경이지. 야, 임주야. 응. 너 해외 많이 다녔지, 패션쇼가 보고 해서. 응, 많이 다녔어요. 최고가 어디였어? 응. 나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디? 그냥 아프리카는 퀴리아는 한 두 번 가보고, 탄탄이야. 그냥 밀링 같은데? 밀링도 가보고, 아이티도 가보고. 아이티? 응. 세영이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카우아이요. 카우아이요. 응? 카우아이요? 카우아이요. 응. 너무 예쁘고, 공기도 너무 맑고. 응. 사람들도 다 너무 여유롭고. 카우아이요. 카우아이요. 그냥 거기. 거기 자체가 좋았구나. 언니는 어디였어요? 나? 응. 유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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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르덕 갔다 왔어? 뭔데? 나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언니는요? 나? 응. 얘들 여행 많이 다녀. 혼대 다녀, 얘. 아니야, 혼자 못 다녀. 그래? 내가 오해를 많이 했네. 몰랐네. 많이 몰랐네. 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가는 거지, 뭐. 스페인도 좋았고. 세비아나, 론다가 좋았어. 론다. 그래도 또 약간 살고 싶은 도시. 그건 좀 다르잖아. 다르지. 어디 살고 싶어요? 나 부산. 역시 예능이냐. 야, 부산만큼. 전 세계 나도 되게 막. 부산만큼 좋은 곳이었다. 최고다. 진짜 최고야, 부산이. 출발한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와. 우와, 어디야? 뉴욕, 뉴욕. 뉴욕 느낌 나지 않아? 야, 63필디를 여기인데. 언니. 어디서 양을 떨어. 정말 뉴욕 느낌 있어. 있지, 여기. 너, 나 이렇게 안 담아가지고 모르겠어. 뉴욕 가본 사람들은 안 담아서 못 해. 지금. 브로콜린 브릿지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야, 너. 야, 너 미국 가본 애들이 안 담아, 역시. 아, 진짜 아니. 뮤지오지로 왔어요, 혹시. 지금 저기 경기에 넘어온 거야? 넘어왔어, 지금. 다시 또 오이로 얘기해 줄게. 아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 아니야. 둘이 설마. 잠도 자야 되는데. 언니, 우리 부산 가면 뭐예요? 세계여행. 특히 부산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 그러니까 단순해. 우리 멤버들은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놀아보지 못한 거야. 서울역 가면 부산으로 간다. 너무 그냥.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부산이라고 단순하게 가면 다들 깜짝 놀라죠. 이런 곳이 있었어?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는 세계여행을 가는 게 아니.. 자, 아,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자, 부산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여행을 떠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부산에 어디를 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언니. 그래서 내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어. 언니는 진짜 준비하신 게 맞네요. 아, 그럼. 여행 갈 때는 준비한 만큼 본다고? 자, 오늘 갈 곳을.. 뭐야, 사실이에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갈 곳은.. 먼저 가볍게, 가장 가까운 데 갈게요. 네. 교또. 교또. 여기가 왜 있다고? 아니요. 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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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살던 도시농부가 이랬었는데. 파주에. 파주에 이런 비슷한 데 있다. 파주 집이 이랬었어. 이런 브라노 선. 이렇게 브라노. 다음 장도 들어주세요. 이거 홍콩. 이거 보너스 하나 갈게. 장가게. 발리요. 요즘은 부산에서 발리도 가요? 부산에 왜 발리를 간다니까. 자, 오늘의 메인이야. 브라질. 오 마이 굿네스.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들. 야, 브라질 가보자, 손들어. 브라질 안 가봤어. 정말 오늘 브라질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이걸 오늘 다가요? 이거 좀 믿어라. 눈들이 다들 의심. 세영아, 너까지 이러는 건 아니지. 믿어요, 브라질. 이 느낌 안 나오면 딸기한테 때리세요. 딸기 머리. 네? 많이 막혀 있는데 이만큼 부어있는 거 아니야? 브라질이야, 베리치아야. 진정한 것 같아요. 뉴욕이니까. 히미나 나나에 와 볼 수 있을 거야. 쨍해서. 지금 예쁘다고 그래. 이건 진짜 너무. 소름, 소름. 내가 도착해서 홍콩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홍콩이 가고 싶어? 네.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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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한 장을 뽑으세요. 아, 목걸 벽이야? 어딘가? 홍콩입니다. 소름. 야, 너 어떻게 뽑아? 이제 넘어왔어. 넘어왔어. 홍콩으로. 여기가 이제 옛날 뭐. 방금 미국. 뭐야, 뭐야. 야, 빌빌빌빌다고. 방금 미국, 과암, 하와이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좀 속이는 거지. 최고의 경쟁, 바이판의 무료 한국으로 증정 이벤트. 무료 한국으로 증정 이벤트. 증정 이벤트. 나는 저는. 난 이것 타고 간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리면 막 하와이. 이제 밤을 병회합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정말 우리의 프로그램 이름처럼. 어머,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해. 그러니까 정말 이거네. 지금 눈 밑에 올라간 거 봐. 내가 옛날에 저랬거든. 그래서 옛날 아반떼 알지? 옛날 고형 아반떼 후미등 같다고 그랬어. 옛날 아반떼 뒤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 후미등이. 뒤에 백두개. 이거 옛날 사람들은 알잖아. 고마워. 어머, 어머. 얼굴이 지금. 너무 썩었다.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얼굴 상태에 비해 너무 예쁜 척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너무 예쁜 척했어, 계속. 얼굴 상태에 비해 너무 예쁜 척 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자세 있잖아. 이렇게 해서 되게 거만하고. 좀 허세 가득 있는. 그런데 아까 다크스쿨이 이만큼 내려와서. 휘마, 휘마. 휘마, 휘마. 힘들었어. 음, 마음에 든다. 얼굴 막 까맣게 이렇게. 썩어있고. 그래서 제가 저럴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했지, 나도. 얘기 좀 해주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 윤주 웃기지 않아? 언니, 저 기미 붙었대. 입술에. 기미? 에휴, 기미 없어. 김, 김, 김. 야, 이 기미가 나왔겠냐, 벌써. 에휴, 기미 없어. 아니, 아니, 김. 손 봐봐, 손. 두 분이 약간 손이 비슷하다. 비슷해? 어. 세상에. 아기같이, 작지. 아기같이. 되게 작아. 자부지게. 나 손 되게 길다. 길쭉하네, 손도 길쭉하네. 손도 예쁘네. 얘 봐, 험한 일 안 했어. 그래, 너 일 하나도 안 했지. 봐봐, 봐봐. 이건. 몇 살이야? 야, 너 몇 살이야? 봐봐, 봐봐, 봐봐. 석바. 왜 몇 살이야? 아니, 서영아. 너 그렇게 손에게 죽으면 안 돼. 몇 살이냐고. 얘기해 봐, 솔직히. 너 몇 살이냐? 우리가 아는 그 나이가 아니지. 혈관 찾기 좋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심층이 더 올라왔네. 내가 이거 해줄게. 힘 빼봐, 힘 빼봐. 힘 빼봐. 힘 빼봐. 주먹. 어머, 오랜만이다. 가위. 오랜만이다. 너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이게 여기 심층을 누르면 얘네가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쥐어지는 게 있어요. 언니, 내가 해볼게.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먹. 아니, 진짜. 가위. 언니, 연휴이 하는 거 아니야? 언니도 이렇게 해야 돼요? 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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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기들 해주면 얼마나 좋았는데.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됐어, 이제 가야지. 그 다음 이제 이거지. 그게 뭐예요? 왜 이거 몰라? 뭐, 뭐, 뭐. 이거 이거? 여기 있지. 여기 가면 스톱해야 돼. 아, 저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눈 감아, 눈 감아. 알았어, 알았어. 알지? 딱 그 모서리 아래에 들어가면 해야 돼? 어, 언니 이거 옛날에 옛날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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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5원이요, 5원이요, 7원이요, 7원이요, 8원 아니에요. 어, 13원 맞고, 맞고. 아, 정말 둘이 어떡해. 다 왔어, 다 왔어. 나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야. 다 왔어. 다 왔어 할 때 아직 안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울수다. 야, 울수다. 야, 울수다. 야, 울수다. 나 어떻게 출근했어, 너. 언니, 나 너무 감각이 없다. 아니, 근데 언니. 언니가 잘못한 게 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 같아. 너무 그냥. 딱 해볼게. 너무 그냥. 딱 해볼게. 이게 뭐가 중요해. 맞아, 자자. 저도 해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 해.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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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 줘. 해 줘 줘야 줘. 해 줘 줘. 해 줘 줘. 해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è». 예준. 옷이 색깔이 너무 지지한 것처럼 말이죠? 이거 진짜 재밌잖아. 나도 해줘. 이건 해야 돼. 주말 설명서 이건 해야 해. 자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진짜 잘한다, 언니. 손이 힘있어. 서비스로 언니한테 손 마사지 해줄게. 얼마예요? 느낌이 있는데? 눈 감고 좀 쉬세요. 힘좋아. 압이 세요. 난 만져보면 알아. 어디 영화 나오는 대사가 돼. 난 만져보면 알아. 난 만지면 알거든. 언니의 몸을 다 만져볼게요. 너무 아파. 야 너 손가락 부러지겠다. 난 소프트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 윤주야 미안한데 나 엄지 뽑힌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 윤주야 여기. 미안한데 손톱 착용이 너무 났는데. 이 정도면 나 고소할 감이야 이거. 언니 좀 느껴봐봐. 미치겠다 진짜. 많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윤주야 미안한데 여기 뼈 거리는데. 언니 어때? 어때? 시원하지? 미안한데 이 손을 못 쓸 것 같아. 이제 밥은 다 먹었어. 왼손으로 먹는 연습해. 언니 시원하지. 이 손 못 쓸 것 같은데 이제. 언니 언니도 내가 가야 할게. 한 번만. 내가 언니들 오늘 서비스. 잠깐만요. 여기 피 가는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언니는 정말 수견이보다 좀 더 안 좋다고. 난 그냥도 안 좋아. 항상 잠은 못 들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어깨 여기 만져보세요. 지금 난 아니면. 일단 원본 받고 싶어져. 오늘 밤에 줄을 서볼까? 줄 한 번 서볼까요? 밤에 일단 다 씻고. 아 씻어야 돼? 팬티만 입고. 다 씻으면 안 돼? 카메라 찍기가 좀 애매하대. 카메라 찍기가 좀 애매하대. 10시야. 8시. 아무튼 오늘 제가 한번 언니들 몸을 만져볼게요. 만질 수 있을란지 모르겠다. 오늘 스케줄이. 홍콩 가야 되니까. 오늘 밤에 파자마 파자 주니까. 오늘 밤에 파자마 파자 주니까. 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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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